1. 생명의 주인 1.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1. 오늘 나의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2. 주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2. 육체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3. 또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4.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5.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6. 그리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6. 죄의 더럽혀진 영혼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7.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8. 나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8.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 아멘 10.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10.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 10. 아멘 10. 아멘 10. 아멘 11. 아멘 12. 아멘